충청북도와 도내 시민단체가 우수인재 육성을 이유로 명문고 설립을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이에 대해 평준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도교육청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논란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조윤광 기자입니다. 지난 2013년 문을 연 세종국제고등학교입니다. 신입생 100명 중 70%가 청주 등 타시도 출신으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전국에는 세종시 두 곳 등 58곳에 자사고와 국제고, 영재고 등 소위 명문고가 있지만 충북에는 한 곳도 없습니다. 충청북도는 지난 6일 정책토론회까지 열며 명문고 설립에 이미 시동을 걸었습니다. 등용하는 비율이나 아니면 일반 기관들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인재들이 충북 지역분들이 많이 없는 게 사실입니다. 명문고 설립에 열쇠를 쥐고 있는 도교육청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소위 상위권 대학 진학도 수시 모집이 70% 이상인 상황에서 평준화 교육이 더 유리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식이 지금 시대에는 맞지 않는다고 보고 있거든요. 우선 첫째로는 교육부가 자사고는 이미 일반고로 전환하려는 그런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다만 도교육청은 자사고는 반대하되 기존 고교의 영재고 육성 등에는 일부 공감하고 있어 명문고 설립 주장이 어떤 식으로 결말을 맺을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CJ비뉴스 조윤광입니다.